아, 먹는데? 막? 되게 좋아하네? 응 토끼야, 이거 원래 강아지들 바깥에서 꼭 오줌 싸야 되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 쓰는 거예요 계속 킁킁대 계속 킁킁대 킁킁 애기들 올라와봐 야야야, 들어가봐 야야, 개냥이 아니야? 개냥이? 개들은 다 연습한데 야야야 유인을 좀 해야겠어 애기 갔어 응 애교가 관심을 가져 애교야, 시험해봐 그러고 보니까 얘네들은 첫 잔디네 생애 첫 잔디 마지막 잔디가 될 수 있어 다 너희들한테 달려있어 지금 토끼,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토끼 애교 애교, 들어와 1바로 실을 쌀 수 있어 이거 딱 놓으면 이제 끝장나죠 다 들어옵니다 이제 고양이부터 파리까지 다 고양이, 들어가 어? 진짜, 진짜 들어갈 것 같아 들어갈 것 같은데? 되게 괜찮은 건데? 이거 농약도 안 친 거랬어 이거 촉감도 되게 좋은데? 너희들 풀 좋아하잖아 캣글라스 애교야, 냄새 맡아봐 좋지 않아? 냄새, 냄새 좋지? 이게 자연의 냄새라고 이게 야야, 너 한번 해봐 좋지 않아? 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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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교야 혀로 찔려받는겨 도끼 들어오면 준다 도끼 들어오면 줘 어, 떨어뜨렸어 어, 떨어뜨렸어 도끼, 어떡해요 도끼, 어쩔 수 없이 발을 저기 사이에 들어온 거야? 어 어떻게 해 다른 걸 구해 다른 거야 어 발에 넣었어 도끼가 한번 꽂히면 한다니까 계속 찔려 계속 찔려 왜 그래요? 계속 찔려서 그래 이게 약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먹이 퍼즐 아니야 지금? 어 또 떨어뜨렸어 저기 저기 어, 귀엽다 발, 발 했어 발 됐어 발 됐어 애교 애교 근데 먹는 거야? 어 먹었어, 먹었어, 먹었어 역시 애교가 1등이라니까 우리 애교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잔디의 발 잔디발민 애교 좀 찍어주세요 내일이 이승 예이 예이 그 proper 도라치다 아아아아아아아아 나 놀아 나 놀아 나 놀아 나 놀아 놀아 엄마 자야가 저기 잔디랑 화장실 딱 사이에 올라섰어 아 한 번 봐야겠다 괜찮은 추억 아니야? 어 그런 거 같은데? 그 돈이면 토끼 간식이나 사주세요 그 돈이면 토끼 간식이나 사주세요 토끼 아니에요 토끼리랍니다 토끼는 말이에요 보릿고개 말고 잔디고개를 넘었어요 여보?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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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가 너무 많다 이리와서 샀어요 너는 이제 주먹을 수 없는 것 같은데? 나야... 아침에 다 먹기 그래서 제가 먹으러 왔는데 일을 먹으러 왔어요 아, 왜 다리를 먹으러 왔어요? 아, 아... 아, 엄마가... 아냐, 아빠... 2분 10분 3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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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분 2분 рабics 내 뱁뱁 내 뱁뱁 의왕 마음의 뱁뱁 엉덩이 왜promis 약불뱁 잔뜩 타이밍 마음의 매흠 뱁뱁 정답 수니파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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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 야 너희들 이거 아니야 들어가 들어가 가 애교는 자야 왜 토클을 핥아주지? 더 어때 큼큼큼큼 큼큼큼큼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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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끼는 아예 발까지 넣었네 아 먹는데? 막? 되게 좋아하네? 응 토끼 진짜 열심히 하네 어 토끼 완전 들어왔어 그러네 풀밭에 토끼 진짜 토끼같아요 진짜 열심히 하네 그니까 악기 토끼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 토끼 귀 한분만 해주세요 귀 한분만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죠 이거이거 이거 아기 토끼 귀 파는 데? 파! 이거 그냥... 섬을 탈취제잖아. 서리에 긁는 게 좋은가? 우리 애교 효자소 하나 사줘야겠어요. 토끼... 토끼 불 만드는 건가? 자기 다 뽑고 있어. 역시 개냥이 짬이 있어.